1, 2, 3, 4, 5 경배 생각해봤어? 응? 여기 들어온 거 나 굉장히 반듯하고 보수적인 여자야 야 그게 뭐 누우세요 선배 저예요 연지 선배가 USB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내가 내일 봐도 되는데 누구야? 어머 연지구나 웬일이야 이 밤에 여기까지? 에이 선배 뭐 좀 전해드릴 게 있어서 굉장히 급한 일이었나 보구나 여기까지 직접 찾아온 걸 보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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